한여름밤의 꿈이었다. 아이치말... 어 뭐야. 깜짝이야. 아이쿠말 꿈. 아이쿠말 꿈. 아이쿠말 꿈. 아이쿠말 꿈. 아 내가 미모의 여인과 뽀뽀하는 꿈을 꿨는데. 아이쿠말 꿈. 그래. 그런게 현실에서 일어날 리가 없지. 안전을 위해 문이 완전히 열릴때까지. 기다리. 문이 두개니까 더 기다리. 아이 두개인줄 알았지. 세개니까 계속 기다리. 아이 세번째 문이 불안정하니까 빨리 지나가. 네스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방문 되세요. 지루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 이 시점부터는 승인된 직업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은 꺼주소. 아 아 아 잠깐만. 심쿵.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 갑자기 썸타는건가요? 물결표. 아니 동순님 어서오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아이씨. 이에요. 아 뽀뽀하는거 못보셨구나. 으외. 뽀뽀하는거 못보셨어. 야. 왓다야 왓다야 뭐야 깜짝이야 어 얘네 뭐야 어이쿠 머리 아프겠다 또 있어? 안녕하세요 어이구 다들 머리를 부딪치면서 가시네 아프시겄다 아아 회수 내 소중한 술을 탄 회수 오우 머리 키니까 더 무서워 연료 좋구요 하아 그래봤자 총알이 아직 몇개 없어요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기다려봐 없나? 아 총알도 몇개 없는데 아이 빨냐 나 너무 막 까는거 아냐 더 돌아보고 와야되는거 아냐 일단 가 몰라 가다보면 다 길이 연결되더라 와 와 이야 맥무닝 한 하나 드실? 어? 맥무닝 드실? 인형이요? 인형 부시는게 무슨 뭐 있다던데 도전과제? 쓸데없는거야 울칼 어이 깜짝 비치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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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헐 흐흐흫 흐흫 하여튼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아는거겠죠 레귤레이터 화염방사기 쏘합 그럼 사용량만 더 많아지는거 아닙니까 이거 어서오세요 아 아 트로피 어떻게 얘 너무 착해보여 애가 흐흐흐흐 흐흐흐 괴혼이요? 아니요? 지금 이거 한다고 이것 때문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나 못보게고 온것도 되게 많은데 그럼 굳이 굳이 뿌실 이유가 없나? 응? 굳이? 어? 잠깐만 이거 왜 길이 없어졌지? 나 어디서 왔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아아 아 여기서 왔잖아 못 올라가잖아 어떡하지? 어휴 아휴 안절부자 흐흐흐 안절부자 아 나 여기서 내려왔는데 그럼 여기 안에서 해결해야 된단 소린가? 흑흑 흐흐흐흫 음... 하필이면 이럴때 또? 아 일단 이거 버려 쓸모가 있겠어 이게 아닌데? 검사 업그레이드 칩 일반 직원 아케? 오케오케? 키바지 누구 바지? 오 키바지이 야 이 자식아 어? 뭐야? 잠깐만요 저 이거 있거든요? 아 조합을 해라 야 이 자식들아 어이 깜짝이야 어 여기 왔던데네 아 이렇게 연결되는거구나 이제 밟다 리 박사님 동쪽 구역으로 와달라는 카트라이트의 주임님의 긴급 요청입니다 카트라이더 어? 딴 딴딴딴 따라딴딴딴딴딴딴딴딴 따라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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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딴딴딴딴딴딴딴딴 북쪽 구역 지도 수면실 보이소 차단기 또 끝?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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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슈 너무 반갑지 뭐 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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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뺄 거衣나? 얘 진짜 값비싸보이는 원성 이거 아 이게 뭐 뭐야 보관해 일단 쓸데없는 yüz 쌀떡이 없는거 이거... 아직 체크가 안되있네 아직 더 쓸 수 있나본데 얘도 더 쓸 수 있는거 같구 아... 애매한데 밸브도... 어? T짜랭크도 쓸모가 없다고요? 표시가 안되있는데? 주이쿠 아 진짜? 우와 재밌나보다 신기하네 영화 보는 장면 같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면실일지 어? 웨인 리가 퇴실을 안했어? 웨인 리? 이 녀석? 아 재밌어서 못 재고 있어요 너무 졸린데? 어떡해 띠 롤이? 띠 롤이? 와아 대박 특수부대원 촬영 동영상 여기는 알파 고스트 나와라 목표물이 서쪽 구역으로 이동중 G 바이러스 및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여기는 고스트 알았다 GW 사.. G-3 지점에서 집결 바람 알았다 여기는 알파 목표 지점 도착 알았다 목표물 출연 시까지 되기 바람 이게 무슨 동영상이야 라디오 자네 뻥치고 있어 아 또 업그레이드 해야 돼? 아 또 업그레이드해야 돼? 띠로리 길이 뚫릴 것이니라 아 좋아요 얘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지 그럼은 알았어 여길 가봅시다 목요일 일요일날에 섭림 방송으로 오는 꼬마가 지금 옆에서 구경중이에요 아 그래요? 게임 방송인데도? 공포라디오 아닌데도? 왔으면 추천좀 눌러달라 해주세요 귀신도 보는 게임 방송 지려버렸다 아니 없을땐 계속 없더니 여기는 저장하는데가 계속 있네 우와 저거 뭐야 틴커벨 아닙니까 이거 이거 틴커벨인데 어 뭐 들고 있다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아 저거 필요해 틴커벨의 아이디카드가 필요해 컴퓨터에 접근하려면 고급보안 허가가 필요합니다 너 따위가 접근할 수 없으셈 아 뭐야 또 이거 오우 우와 정글이네 나는 불속속 무기다 이 자식들아 너 흐흐흐흐흐흐흐흐 너 너 내가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 내가 너 어 너 내가 어 뭐 이자식아 어딜 갑툭튀를 할라고 내가 그따그 갑툭튀에 속을 줄 알고 또있나 봐야돼 또있나 봐야돼 허허허헣 그렇더라구 아잉그렇드 또있어 또있어 아 파이어 왔다 파이어 아잇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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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필요없는데 엇? 또 뭘 넣어야돼 영액주입중 어 뭐야 고사리로만들 고사리로만들으래 헉 뭐야이게 분사카트리즈 카트리지 카트리지아니구요 이게 필요하구만요 그럼 이걸 다시 끼면 카트리지가 비었자네 아잇잇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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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잇잇잇 아잇잇 아잇잇잇 얘네둘이 합쳐지 합쳐지면 굵어졌다가 다시 나누면 일자로 됐다가 애를 자르면 이렇게 된다 안되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오오우 아나잇 후유앤아 안되겠죠 델리가 없지요 क 오우야 그리고 음 음... 그래 다음에 다시 오겠스 쟤 쟤 쟌데? 그러면 왜... 뭐...지금은 해봤자...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엇말 깜짝 아우 진짜 얘는 이걸로 해야겠다 괜히 총을 낭비했네 아우 야이 누야 야 기다려 너네 나 암호 봤다 암호 봤다 다 기다려 야이누야 야 이 누 어? 아닌가? 아이누야였나? 아 잠깐만 아이누야였나? 야이누야 아니였어 다시 본다 아이누야였나? 아이누야? 아이누야 야이누야 맞는데? 아 이가 이가 그렇지 이가 두개라서 이가 두개니까 야이누야 야이누야 멍충아 야이누야 야이누야 야 이 누 야 나이스 옥키도키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가 풀리긴 풀렸는디 저기 어딘데 지금 지금 컨트롤룸 이고 음 내려가서 밑에 있다 아 여기 있구나 운실 아 여기 여기 여기구나 여기가 열렸다는 거죠 오케이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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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지금 못하는 거겠지 음 음 어 이 열렸다 아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아 아 아아 방금 캐릭터가 비웃은거 같았는데 아휴 한숨신거 같았는데 레온? 레온이 방금 한숨신거 같은건 기분 탓인가? 아 야이누야 했으면 허허 야이누야 했으면 됐지 서버실 안되네용 아 대박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여기서 얘들아 이 양보는 커피뽑어 먹다가 커피도 못마셔보고 머프 머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거지? 머프 머프 이 두개라서 이 투 이를 생각했는데 애가 더 기억하기 쉬웠겠다 역시 배우신분 흠 흠 으으으으으음 가보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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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칭 칭 칭 칭 누 이 우 이잉 크으..나의 기억력 드로그 테스팅 랩 다 그런거죠 하 좋아 여기죠 이게 없네 뭐야 용액의 양 뭐야 기다려봐 함부로 하면 안되겠지 43번 식물제초제 합성 빈 카트리지를 넣고 필요한 양만큼 UMB 넘버 22를 추가한다 즉시 냉각시킨다 여기서 냉각시킨건가? 일단은 넣어봅시다 일단은 넣어봅시다 와 어렵다 와 어렵다 와 어렵다 와 와 하하 진짜 짱나게 할래 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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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식으로 또 어? 이러면 또 넘치잖아 하하 하하 진짜 짱 하하 진짜 짱 아니 잠깐만 제가 근데 저기 까진데 왜 저렇게 나오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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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이 상태에서 그럼 쟤는 못 올라가잖아 그니까 눈금 맞추는건 알겠는데 그럼 쟤가 못올라가잖아 여기서 더 더 채운다 한들 안되잖아요 얘를 아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이러면 안되고 이러면 안되 이러면 안되 이러면 안되 얘를 좀 남겨야되는데 그죠? 어 얘를 좀 남겨야되는데 어허허허허허 아 방금 방금 뭐가 있었어? 어허헝 그래 잠깐만요 일단 다트리 부어보고 이거 넘치는데 아아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 기다려 기다려 얘를 쨔껏 남겨놓은 상태에서 주입을 하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그럼 얘도 넘치고 작은거는 어차피 만들어야겠네 작은거는 어차피 만들어야겠네 ático 설탕 다 풀었다는 거 아니야 대로 더ta 채울 수가 없지 얘를 꽉 찼으니까 그렇다면은 잠깐만요 일단 여기 부어놓고 일단 여기 다 부어놔 일단 부어 부어라 부어라 일단 다 부어 이 상태에서 어 이 상태에서 주문한 녹차라떼 기다려봐요 녹차라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한테 얘한테 뭘 줘야 돼 여기다 넣고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나 아주 쬐끔히 필요한데 아 녹차라떼 두 잔 나왔습니다 두 잔 주문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녹차라떼 아 두 잔 처먹엉 두 잔 먹어 그냥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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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아아아아아 여기 있어 어허허허헣 요렇고 눈금 정확히 맞춰달라고 정량 아아 그래 정량 배식 까다로운 사람들 진짜 안 팔어 안팔어 일단 중요한건 음... 잠깐 얘가 아... 얘는 저기고 얘는 저기고 다 양은 똑같네 그러면 어쨌든 얘한테 일단 다 넣어야겠네 그죠? 일단 얘한테 넣어야 돼 그 상태에서 얘한테 다 넣으면 또 넘치겠지? 미치마 여기서? 일단 일단 여기에 살... 넣으면 아 맞다고? 왜 다들 똑똑해? 어? 님들 유치원 주간 나오셨어요? 어? 왜 다 나만 빼고 다 알아? 뭐 이상한데? 어? 왜 나만 빼고 다 알아? 이상한 사람들이네 땀만 빼고 다 알지? 땀만 빼고 다 알지? 그래 이 상태에서 바이오하자드2 입니다. 어서오세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바이오하자드2 입니다. 어서오세요. 이 상태에서 얘한테 넣어봤자 또 넘어가는데? 응? 아니야? 예 오늘은 공포라디오 없습니다. 오늘은 휴방입니다. 얘한테 너도 넘치잖아. 자 작은 병에 이렇게 하는거 아냐? 아냐? 아니냐고? 진짜 나만 모르는거야?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 어? 나도 모르겠다 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만 몰라 진짜? 뭐 나만 모르는거 아니네 됐어 그럼 그럼 됐어 우리 다 아는 척 다 아는 척해 진짜 심쿵 라이 안나님 아유 라이 안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거를 얘한테 일단 나눠줘봐 어 그리고 얘를 좀 더 줘 을 하핫하 핳하 핳하핳핳하 하.. 아 이게 아닌가 으흐흐흐흫 흰흫 podstaw 아 잠깐만 아 짜증나네 진짜 여기서 여기서 일단 작은애한테 다시 줘볼게요 작은애한테 주고 베베 뭐야? 베베? 베베님 문과 아니야 너? 야 문과는 이건 풀 수 없으셈 이과를 문과를 과장한 이과 망해라 이거를 일단 여기다 넣어보고 얘를 더 넣어봐 쪼끔 남았어 여기서 응? 쪼끔 남았단 말이야 뭔 게임이냐구요? 뭔 게임이냐구요? 이과 게임 이걸 줬어 허 으 으 으 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 이과 게임 Y라니까 문과 게임이 아니라 이건 이과 게임이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이거률 이제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 다 알면서 재미있으라고 한 겁니다, 재미있으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아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방송을 몰라요, 방송을, 이 사람들아 이거, 이거, 얼려야 되는데? 바로 얼리라 했는데? 재미있었던 것 치고는 10분이 더 걸렸다고요? 아이고, 방송 분량 10분 정도는 가져가 주는 거지요 게임방송에서 이 1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사람들 뭘 모르셔? 심쿵! 아이, 감사합니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음, 그래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천원호원 받았으면 게이들 어떤, 잠깐만 이거 뭐, 냉각 안 해도 되나? 그냥 가면 되나? 냉각하랬는데? 음, 직전에서 바로 원점으로 간 게 다 그렇게 노림수라니까 아, 이 사람이 좀 몰라요 아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어, 뭐야 용액의 온도가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얼려야 되잖아 어울려야 되는데 이거 다시 내려가야 되나? 일단 내려가 봐야 되나?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쓴 순간은 채팅 딜레이가 있어서 이미 나는 썼어 어, 해지마 해도 이 반영되기가 힘들어요 냉각계가 어디 있을까? 냉각계가, 아, 잠깐만 좋은 실험실 좋은 실험실 내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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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실험실 좋은 실험실 좋은 실험실 좋은 실험실 에이그, 깜짝이야 아유, 진짜 또 있어? 세 마리야? 무슨 세 마리나 우와, 미쳤다 어, 이거 안 되는데 여기? 하나, 진짜 하나, 진짜 저 공포odu 퐁 우, 빛이야, 아들 어으, 깜짝이야 아아 와 나도 나도 불을 맞네 아니 야 와 아아 시키 여기 왔던데잖아 어 저는 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좀비가 되지 않아요 어 갑자기 산탄총이 산탄총 써야겠다 산탄총 부자가 되버렸네요 분사 카트리지 획득했고 분사 카트리지 용액 획득했고 그러면 운실 제어실 로비 동쪽 구역 메인 승강 통로 리피셰션 투어 수면실 차단기 어디 가야되지 빡 빡 빡 개어버렸나 용액 스프링쿨러 에.... 어디로 가야되지.... 박변근 님 감사합니다 의이 꾹 김래훈 형은 강기능이 워낙 비어나서 업 하나면 강기능 강화로 좀비 바이러스도 없앴 하하핳 감사합니다 으야 갑자기 나타나기 잊기 없기 어? 신호변조기 좋구요 요런게 있었구나 하아 기다려봐 신호변조기가 있었구나 자아 후관 후관 됐어 후관 네 공포게임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무서워요 재밌어요 어 가져가 이제 가져가 이제 갸궁 아 그래도 그 맨날 본방 끝나고 뒤풀이로만 찔끔찔끔 보다가 빨리 켜가지고 오랫동안 보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재밌는데 나 헤매도 여유가 있잖아 이게 뒤풀이 하다가 헤매면 답이 없어요 시간은 시간은 얼마 없는데 헤매기 시작하면 아니 거기 계셨어요 깜빡이 깜빡이 켜고 들어오셔 어어 하아 진짜 하아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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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럽게 많이 오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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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네둥이 엘어? 엘어? 엘어이 아하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어? OSS인데 이거? 잠깐만 저거 어떻게 바꾸지 위에? 좌측 우측 어 됐다 머프 아 내 주파수는 또 맞아야 돼? 머프면 되는거 아니요? 머프로 가는게 뭐야 도대체 됐다 여기서 이제 맞추면 된다 이거지 아 싱그럽네 진짜 어? 거기 됐는데? 됐다 됐지? 됐겠지 이제 중고 아예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맞아요 제 게임영상은 게임 채널이 따로잇습니다 또 뭘 설마 또 뭘 조합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머프 맨 끝에 머프였어 흐흐흐흐흐 MURF잖아 MURF 아 그러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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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헝 MURF가 아니라 MURF였다 그럼 저기로 또 어떻게 넘어가? 저기 넘어가는게 뭔데 도대체 아 QE 아 QE 하 아 이거다 여기서 됐다 이젠 됐겠지 이젠 됐겠지 야 음료수는 안주네 지상에 여기 하나 먹어 허브나 먹어 어딨어 어딨어 냉각기 비밀을 적어놨는데 나선 모양으로 된 물건 아래에다가 비밀을 적어놨대 아 치킨 먹고 싶다 왜 갑자기 난 게임하다말고 뭐가 자꾸 먹고 싶지 여기다 누면 되나 여기 여기 어키도키 치킨 크리스피 치킨 바삭바삭한거 크리스피 치킨이 먹고 싶다 아니 뭐 옷보고 생각나는게 아니라 그냥 그럴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입에서 막 그 맛이 맴도는거 지금 딱 그래요 저 저번에 쿨링 컴플릿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